. . 여기였죠? 됐어요. . . 직업만 출입 가능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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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려준다. 어.. 예 배트맨한테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발로차! 날 도망가지라는 날 빼 도망가 어 돈 아니야? 돈을 왜 이런데다가 비밀꾼건가? 조심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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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어? 아이고 자아 계속 누워있어 아이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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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을 제대로 좀 잡아줘 야 총 쏘지마 어 또 총 들었어 또 계속 막고있어 근데 방어력이 훨씬 도와진거 같기도 하고 훨씬 근데 좀 무거워보인대 자아 이거 뭐야 해킹을 겁나게 하는구만 진짜 근데 이거 각자 총을 점검하라 어 무기군가? 나가는곳인데? 자 가자 이 복장은 방탄도 좀 되는 복장 인것처럼 보여 이거 방탈하려면 전체적으로 아주 왜 가슴하고 그 복근복근만 어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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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아니아니 아어어어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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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때리고 때리고 들어가면서 야 에너지가 꽉 찬다는게 참 좋아 가자 수트 수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중 이 밑으로 밑에 있다는데 어 이건 뭐야 어 펭귄문에 무기보관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여기에요 자 빨리 이쪽인데 어어 좀 더 가야되네요 이쪽인가요? 이쪽인데 너무 else 온거 같은데 저기어떻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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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역시 총대 내는 무서워 총대 내는 무서워 자 여기 여기 오오! 오우 피하구요 없애고요 총 안낼걸? 내가 재밍했거든 아니 이거 어디다가 어디다가 주먹질하는거야? 이쪽인데? 어우 저기도 뭐지? 오예 오오오오 아 주먹이 먼저 재밍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브랜든? 설마 쟤네 하나하나가 다 이름이 있는건 아니겠지? 뭐지? 브랜든을 재개서 브랜든을 재개서 띵러가 다 이름이 있는거지 그래서 브랜든을 재개서 띵러가 다 이름이 있는건 아니겠지? 브랜든을 재개서 그리고 쟤 밥은가? 노어어어 자 일단 여긴 것 같은데 그쵸 어? 여기 내려가는거 아냐? 어? 이거 뭐야? 다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데? 철거용 폭탄 음... 혼자 잘 싸우는군 혼자 잘 싸우는군 총장에는 하나 없네 다행히 Not a rat 쿵푸 고수를 데리고 있다 아... 일단 쿵푸 고수부터 처리하죠 팡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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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아유아 이렇게 멀리서 시야가 확보가 되면 오오오 세명 어어 계속 막고 있어요 어어 야야야야 아프다 오오 야아 아아 근데 나는 뭔 무수를 쓰는 거지? 어어 GCDPD 500m 이쪽으로 가래요 이걸로 함 이걸로 함 이걸로 함 이걸로 함 터지나? 왠지 나무이 나무이 뭐 같아서 터지면 될 것 같아서 어 되네 펌프를 뭐야 어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 있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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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에구야 배스맨아 왜그래 오케이 꽝 꽝 됐다 어 어? 또 누구야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거 아닌가?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잡고 올라가- 어 여기있다 어 야 올라간 데가 아니잖아 조승조승 아 여기 누르는 그 모션이 없어서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잘 몰라 해놓고도 어어 아아 안되는데 어디 매달릴때가 없는데요 바지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어어이 아파 아파 쏠때가 없어요 내가 올라갈대도 없고 이건 분명히 눌렀는데 아 이걸로? 자 오케이 짜 짜자 빵야 빵야 어? 바.. 바로 기절해버렸는데? 뭐 할것도 없이 자 해킹 이게 뭐냐 양수장에 왜 왔니? 이런건가? 양수장에 들어가요 자 여기 열렸어요 팔궁에서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? 빵야 야 에이씨 가기 너무 어렵다 아 쉬운 일이 없어요 베트넨한테 고난과 역경의 계속이야 어 모르게 그들을 죽이는건가? 흠 쟤를 죽인건가? 음 라이트키 야 다다라라라라 짜아 야 칠테면 가만히 냅둬 자아 오우 오우 어 어어 어 비쥬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 오우 어 아하아아 오우 야 위험해 x2 위험해 엑 휴 와 위험해 아아 나 진짜 말도 안 돼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한테 야씨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한테 뭔 꼴이야 이게 쩌나 쩌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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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랬어 아니 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 씨 제대로 좀 가봐 그라이드키 오오 오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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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보차다 아이고 또 나왔어 덤비지마 어? 또 먹었어 아이 씨 어 몇대는 와줘야 돼 정신차려구 아까 내가 장난이였고 여기저기 많이 찢어졌어요 책자국도 많이 보이고 얘는 한번 출동하면 이게 고치는데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오 피하고 오 오오 오 피하고 아유 안내내내내내내내 야 니가 그렇게 쎄 좋아요 짠 아 이제 얘네들도 그 콩콜 좀 한다 할 줄 안다 이거야 야 뻗지말라 이거지 어? 엠마 빵야 빵야 여깄다 여깄다 이건가본데 아 햄버거 먹고싶다 아 근데 어 저거 저것도 지금 연기나네 저거 보니까 햄버거 먹고싶은거 아 아 그 얇은 빵에 치즈 그니까 살짝 녹아들어있고 거기에 어 육즙이 가득한 패티 그리고 토마토 슬라이스로 살짝 된거 예 양쪽으로 두장 살짝씩 깔아주고요 치앙에 맞게 양상추나 어 뭐 기타 야채 살짝 넣어주고 거기 위에 소스를 듬뿍 발라주고요 그리고 다시 치즈로 마무리 딱 해주고 덮어서 한입 꽉 깨물면 그래서 그녀는 세이프하우스으로 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중에 나타났고 진짜 흙마스크네 겉마스크 어 봤어 그리고 여기 앉아있었던 애가 진짜 쐈구요 이건 미끼를 들여보는거야 그리고 나서 얘하고 막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졌구요 야아 야아 쟤 머리 되게 좋다 누군지 몰라도 그 다음은 고음의 은행 시켜먹기엔 살짝 늦었잖아요 일단 레벨을 잠깐 하구요 주파수 기폭장치 야 야 진짜 베트맨 머리도 되게 좋아 치 어? 쟤 뭔가 있는데? 이거는 어 뭐 이걸로 이걸로 던지면 빵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거 뭐 뭘로 하는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가죠 어휴 안녕하세요 야 야 이거 뭐야 얘를 뭐라고 하는거야 어? 오오오오오오 미친 혜터 매드헤터? 모자상.. 음.. 점? 기운소사 ㅋㅋㅋㅋㅋㅋ 어 뭐야 모자상점 가고싶다? 쟤 또 어떤애야? 여기는 정상적인 범죄나가.. 범죄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.. 어.. 블랙마스크가 조금 정상적으로 어.. 정상적인 그..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죠 그래도 미쳤죠 짠.. 짠.. 어디야? 너무 멀면 아 여기구나 우리 이거 타고 가자 이거 타면 금방 가잖아 근데 고담신은 겨울을 말했나? 계속 겨울이야 야야야야야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? 박쥐괴물이래 저긴데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긴거 같은데 저거 어떻게하지? 아 들어가는 길이 여기 참겼네 혹시 이걸로 택 택 택 택도 없겠죠 택도 없을 것 같애써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? 일로 지금 뭐 깨져있는 데가 있나? 아 저기있다 어? 여기도 뭔가 있네 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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